지금 후보 시절에 이런 것 정도의 폭력 화면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생각을 여전히 무서워하시는 것 같아요? 그럼 뭐 20몇 년을 수감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?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서라도. 대통령님 나토 정상회담 참석을 결정하셨는지 한일 정상회담도 좀 고려하고 계십니까?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. 확정됐다고 보기는 아주 어렵고요. 정상회담 출신도 비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까? 공정거래위원장은요? 글쎄요. 필요하면 또 해이죠. 네. 그렇습니다. 네. 좋아하세요. 네.